그만 담았는데요. 이 집이에요, 이 집이, 이 집이. 바로 여기로구나. 직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. 큼지막한 크기의 만두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을 보니 이 음식이 일기 메뉴인 듯한데요. 너무 맛있겠어요. 그런데 보통 만둣국이 아니다. 만둣국 안에 숨어있는 건 다름 아닌 칼국수. 칼국수, 송칼국수. 이게 칼국수도 있어요. 만두 속에 칼국수가 숨어있어서 아주 색다르게 맛있습니다. 아니, 이게 만둣국이요, 칼국수요? 만두와 칼국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. 칼국수도 먹고, 만두도 먹고. 즐길 수 있는지. 네, 이거 양들이죠. 거기에 하나 더. 만두 역시 특별한 맛을 자랑하는데 속을 꽉 채운 건 애호박. 이것이 바로 이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애호박, 손만두, 고기다. 고기만두, 김치만두는 많이 봤는데 애호박만두는 처음이에요. 맛이에요. 되게 특이하면서 깔끔하면서 되게 맛있네요. 호박만두가 최고지. 김치만두도 조금만 호박만두가 맛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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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장 자매를 소개합니다. 저는 포천에서 낳아서 자라서 그래서 여기 사장을 맡고 있는 배은영입니다. 주방 쪽을 맡아서 하자고 해서 주방을 맡고 있는 언니예요.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 두 개 됐고 그 호박만두를 많이 접했으니까 할머니, 엄마가 많이 만들어주셨을 때 그 맛이 너무 좋았던 거 기억에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.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들어준 선만두국. 자매는 그 남다른 맛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식당을 열게 됐다고. 오닫고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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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